마포구 상담사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주택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여유자금 20억원으로 강남 마포 용산권역 좀 다른 모든 분들이 좀 원하는 핵심지역이죠. 이러한 권역 안에 꼬마빌딩 매수를 원하는데 건물 투자 경험이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시장 조사하고 또 어떠한 물건들인지 하나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희망사항이 하나가 있었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한다면 그 건물에 가급적이면 주택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체가 근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희망하시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고자 하셨던 그런 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의 지금 상담 의뢰 내용이 빌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 제가 뭐 굳이 입 아프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죠.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강남에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북으로 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서울 외곽 지역으로 시세가 확장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 수도권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또 한동안 수도권이 잠잠할 때에는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아파트 가격도 뛰어버리고 지방 아파트 가격이 뛰어버리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차이가 좁아지면서 다시 보니 서울 아파트가 싼 것처럼 별로 비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순환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에 특히 반포지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파트 한 채의 가격과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이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 거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 과거에 전통적인 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었던 이 빌딩 쪽에 예전에는 빌딩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 투자도 많이 하셨고 괜찮은 가격 조건 괜찮고 또 지역이 좋은 그런 입지에 빌딩 매물이 많이 사라져 간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주택시장 규제, 세제에 대한 규제라든지 대출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찾으려고 하니 그 어려운 조건화에서 물건 찾는 게 더 어려워 정말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례인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어떤 설명에 앞서서 이 빌딩 시장의 전체적인 경향을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지가지수라는 통계를 통해서 각 지역의 토지 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 변동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합정동에 해당하는 지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2015년 1월 75.7에서 2020년 11월 101.1까지 꾸준히 높은 수치로 상승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 전체적인 평균이 동일기간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동일기간에 서울 전체적인 평균 28.3% 상승한 것에 비해서 마포 안에서도 합정동은 33.5%로 서울보다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토지 시세가 상승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물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땅에 대한 가치 상승분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이런 주요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게 됐을 경우에 그 집가 상승분을 차후에 내 자산 가치에 반영해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자본 이득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지역 특히 오늘 설명을 드린 합정동에 소재했었던 이미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소재했었던 상가주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합정동의 토지시세가 어느 정도로 상승을 해왔는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하실 때에도 그 지역의 토지시세가 서울 평균 대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중성빌딩 거래시장에서 거래 총액의 비중을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경기 인천 쪽이 되겠죠.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곳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각 시기마다 지역마다의 비중은 조금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경향을 보시면 서울이 5천억 5천억, 10조 5천억이네요. 10조 5천억, 그렇죠? 10조 5천억의 총 거래대금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지역은 13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10조, 수도권과 지방 13조 거의 서울 혼자서 수도권과 지방 전체를 합친 거래대금 정도의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 시장에서 서울 지역에 좋은 중소년 빌딩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결과가 그대로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거래 가격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서울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 그리고 기타 지방이 되겠죠. 다른 지역들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가격을 보시면 2016년도에서 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17년도쯤 됐을 때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이미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져 있던 시기였죠. 어떤 빌딩 시장을 문을 두드리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의미를 많이 가졌습니다. 서울의 가격이 너무 오른 것 아닐까 눈을 돌려서 수도권이나 지방에 어떤 빌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갸웃거리셨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누눈히 드려왔습니다.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시장에서도 그리고 이 빌딩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 서울과 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여담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합정동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 한 4년 전쯤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빌딩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많았으니까요. 그때 당시 평당 한 3,500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500 정도의 빌딩을 빌딩 투자를 원하시는 분께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마포의 평당 3,500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이 가격에는 내가 마포에 사지를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년 혹은 2년만 지나도 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였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라도 좀 강하게 뇌리에 꽂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평생 그분은 시장을 제대로 보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서 혹시라도 아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고 다시 되뇌이면서도 그때를 반추하면서 내가 그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마포에 이종일반 주거지에 지어진 건물만 하더라도 평균적인 거래가격이 5,300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000 그 이상에도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것이죠. 몇 년 사이에 평당 가격이 정말로 빨리 뛰어버렸습니다. 문의를 하셨던 분에게 제가 권유를 해드렸고 컨설팅을 해드렸던 그 물건의 계략적인 내역을 한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빌딩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분도 그리고 매도를 하시는 분도 자세한 본인 보유 부동산의 정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물건인지까지 노출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제가 가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건물이었고요. 대지면적이 272.5제곱미터 82.4평이죠. 용도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6m, 4m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 코너에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요. 합정역에서부터 380m 직선 거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일로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시점에서나 역세권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역세권의 주요 지역의 땅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정책이 되던 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정책은 이것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